최근 심각한 세수 결손에 따라 지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마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교부금 감액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부산 경남에서만 무려 천억 원 이상의 뭉텅이로 깎인 사실이 KN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남은 원래 받아야 할 교부금보다 무려 845억 원, 부산은 246억 원이 더 깎였습니다. 교부금을 배정할 때와 감액할 때는 각각 다른 기준을 쓰는데 이는 열악한 지방은 최대한 덜 깎일 수 있도록 합의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교육부가 감액을 할 때도 배정할 때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. 그 결과 부산 경남이 천억 원 더 깎일 때 서울은 오히려 삼천억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. 세수 부족이 날 때마다 그런 기준이 흔들린다면 아무래도 지방일수록 재정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교육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억울하게 깎인 지역교육청의 교부금을 내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. 가뜩이 날 지역은 한 푼이 아쉬운데 엿장수 마음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교부금 집행은 중앙 부처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